한산 빌라 1동 빌라 한산 빌라 1동 빌라 거실이고요 거실에 소파랑 TV 다인으로 되고요 한산 빌라 1동 빌라 바깥에 산이 조만간 있어서 잘 보입니다 안산 빌라 1동 빌라 주방 쪽에 먼저 가볼게요 안산 빌라 1동 빌라 우측에 냉장고 자리고요 안산 빌라 1동 빌라 여기가 소탁이고요 안산 빌라 1동 빌라 안산 빌라 1동 빌라 안산 빌라 1동 빌라 자, 큰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큰 방에 왼쪽이 있어요 수납장 지을게요 안산 빌라 1동 빌라 지금 이동이에요 그리고 안산 빌라 2동 수납장 지을게요 여기 안산 빌라 2동 수납장 지을게요 자금방 가볼게요 안살렐라 빌떡 빌라 안살렐라 빌떡 빌라 자금방에 올게요 또 작은방에 올게요 안살렐라 빌떡 빌라 안살렐라 빌떡 빌라 상릉수역 10분거리에요 여기가 베란다구요 안살렐라 빌떡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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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살렐라 빌라 빌떡 빌라 안살렐라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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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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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